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런과 똥농청이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쓴이 사람이 말을 좀 똑바로 해야지라는 경운이 담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시부모님 제사를 없애버렸더니 남편이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제사도 안갈거라고 해요. 홧김에 이혼하자 했더니 그냥 이혼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원제. 친정 제사에 참석하기 싫다는 남편. 제목 그대로 저희 친정 제사에 참석하기 싫다는 남편 때문에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글 좀 올리러 왔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싶고. 하여튼 여러분 보시고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또 저희 시댁이 원래는 차례 제사 등등 다 챙기는 집안이었는데 5년 전부터는 명절도 제사도 다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형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들 장사를 해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을 하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제사 같은 거 없애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제사랑 명절 같은 거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전 부치고 남을 묻히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형님 의견에 바로 찬동을 했죠. 이때가 저희들 마지막 명절이었는데요. 그걸 다 지내고 난 뒤에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이러이러해서 나 너무 힘들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엔 두 사람 다 침묵을 지키며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더니 결국 그렇게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찬성을 한 거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2년 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첫 제사도 무사히 치렀으며 또 그 다음 명절들도 마찬가지 별 탈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 설에 저희 남편이 대뜸 나는 앞으로 처갓댁 제사에 참석을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무슨 먼 지역도 아니고 저희 친정이랑 저희 집이랑 한 동네예요. 한 동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장인어른 제사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당신은 시댁은 어디 저 멀리 외국에 있었나? 한 동네였던 거 기억 안 나냐? 내 부모님 제사도 안 모시는데 내가 그걸 뭐 탈하냐?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냉정하게.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제사를 내가 없앴냐? 당신 형수가 먼저 말한 거 아니냐? 거기다 당신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다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없앤 건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가 결국 저희 두 사람 언성이 청락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결국 저희 남편이 선 넘는 바람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 잘난 네 동생도 지가 아버지 제사 때 안 오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어? 아들도 안 왔는데 사위가 왜 해? 이러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동생이요.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동생인들 명절 때 또 아빠 제사 때 왜 안 오고 싶겠냐고요? 명절에 하나뿐인 아들 얼굴도 못 보는 저희 엄마 그런 당신 마음은 어떨지 생각을 전혀 못해보는 걸까요?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딸은 모르는 남도 아니고 당신의 사위가 빠진다고?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어디 참 몇 시간 떨어진 거리도 아니고 차갓댁이랑 한 동네에 사는 그런 사위가 여하튼 이 문제를 엄청나게 싸우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냉전 중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시부모님 당신들이야 이미 다 돌아가신 고인들이시지만 저희 엄마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장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미친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그러다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럴 거면 좋다 차라리 이혼을 하자 이렇게 강하게 나갔더니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어? 그래 이혼해? 정말 저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고작 이딴 그지같은 꼴이나 버리고 결혼했나 싶고 차라리 저희 친정이 멀면 무슨 핑계라도 되겠죠.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한 동네인데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이게 뭐 딱히 서운할 게 있는 건가?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쓰니 본인만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아니 시댁 제사 없애는 것에 동의를 했잖아요. 네가 그때는 기분 참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남편 편에 서겠습니다. 3번 이거 살짝 자작비리나는 말투긴 한데 말이지 어? 며느리가 제사를 없애자 해가지고 시댁 제사를 모조리 다 없애버렸으면 반대로 사위도 처가택 제사 없애자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착한 사람이구만 어? 네 혼자 가는 거 냅두는 것만으로도 착한 사람이야. 짜증나니까 네 남편한테 강요하지 마요. 4번 아니 솔직히 내 부모님 제사도 안 지냈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나는 내 남편이 저러면 하나도 안 서운할 것 같은데 5번 친정이 한 동네라 가깝다면서 그럼 쓰니 혼자 가면 되는 거지 왜 싫다는 남편을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가니 어쩌니 하면서 이젠 또 이혼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난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네 남편 장인어른 돌아가신 첫 제사랑 어? 또 첫 차례 이런 것들 다 잘 지냈구만 야씨 내로남불 오진다 지도 장사 때문에 명절에 일하기 힘들어 좋아했으면서 아 됐어 그냥 이참에 시원하게 이혼이나 당해라 미친 아니 내 부모님 제사를 없애자고 한 사람 입에서 우리 아빠 제사 지내러 가자 이딴 소리가 튀어나오네 미친 거 아니오? 7번 쓴이 웃긴다 옛날에 형님이 제사 없애자고 할 때 기분 오지게 좋았죠 그때 남편이랑 딴 한 번이라도 상의해봤어요? 안 했을 거야 그냥 어? 아주버님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두 명의 남편들이 다 착해서 마음 아프고 서운해도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빈말이라도 괜찮겠어? 이렇게 묻고 상의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그냥 통보 냅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제사 안 온다고 성질내는 거 진짜 추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 핑계 대지 마세요 너도 좋다고 얼씨구나 했잖아 동조했잖아 네 남편 많이 서운하고 마음 아팠을 거야 위로나 해줘라 8번 아니 시가도 제사를 안 지내는데 친정애를 왜 데려가요? 딸내미 쓴이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참 이상한 여자네 9번 나도 며느리지만 쓴이 진짜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부모 제사 안 지내겠다고 얼씨구나 했던 마누라가 자기 아버지 제사 가자고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솔직히 나 같아도 안 가요 그리고 고작 핑계라는 게 내가 안 그러고 형님이 그랬잖아 어이구 그 말 듣고 이게 웬떡이냐 신나가지고 완전 동의해놓고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고 있어? 남편도 어? 남편이 네가 좋아했던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텐데 야 이런 여자 속으로 얼마나 가정스러워 보였을까 10번 내 부모님 제사도 없애버린 마당에 장인어른 제사를 왜 갑니까? 장난해요? 이래서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요 뭐 지 부모는 영원히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사실 줄 알았나? 어이구 11번 이 여자 진짜 웃기는 여자다 남편 부모님 제사 간단하게라도 못 치르는 그런 아픔은 심정 그런 거 생각해봤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자기야 우리 간단하게라도 지내볼까? 이런 말이라도 꺼내본 적 있냐고? 없지? 에라이 추가 반전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잠깐만 지금 다들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댁 제사를 없앤 건 그냥 다 같이 동의를 했던 거라니까요? 이건 저 혼자만의 고집과 생각이 아닙니다 솔직히 계속 지내고 싶었으면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한마디라도 했을 거고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 다 모두 흔쾌히 알았다 해가지고 이뤄진 일에 왜 우리 친정 제사를 거듭먹거리는 거죠? 저희 친정은 제사 없애자고 말 아무도 안 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지 이제 겨우 인연됐습니다 게다가 시댁 제사를 없애기 전까지 형님이랑 저랑 음식 해가지고 제사 모시고 다녔다고요 또 저한테 혼자 가라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아니 사위가 가까이 있으면서 참석을 안 하는 거 이게 장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죠? 말이 되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시댁 제사를 없애기 전까지 저는 7년 정도 음식을 열심히 하고 참석하고 다 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시댁 제사 없앤 거랑 저희 친정 제사 지내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남들은 아니 당신들은 친정 행사 있으면 남편 안 데리고 가고 혼자 가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이없습니다 댓글 1번 추가 글을 읽으니까 쓴이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네요 내가 시댁 제사 진행 기간만큼 똑같이 참석하라고 하세요 7년 2번 이런 쌍? 욕 나오는구만 어이고 남편아 어쩌다 저런 거랑 살고 있냐? 아니 시댁 제사 쓴이 형님이랑 쓴이가 7년이나 해준 거 못 봤어요? 3번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7년 동안 했다고 말을 하든가 개 답답하네 진짜 욕을 찾아서 처먹는 스타일인 건가? 어? 그런 건가? 그렇구만 애초에 지가 글을 완전 거지같이 써가지고 욕 오지게 처먹은 건데 추가 글에서 대뜸 성질을 내는 거 기분 거지 같네 4번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거 허락을 하되 님이 했던 대로 7년 동안 처가 제사의 음식을 장만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 상까지 싹 차리고 치우는 거 다 하고 그 이후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세요 시댁 제사 없어졌다고 처가 댁에도 안 가겠다고 하면 그 전에 네가 아니 님이 시가 제사에 드렸던 그 노동력과 돈 같은 거 마땅히 남편이 다 갚고 그런 뒤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 웃긴다 다들 제사를 없애기 후 동의한 그 남편의 심정은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7년 동안 며느리가 한 제사에 대한 노동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아질 수 있는 거냐고 말이 되냐고 댓글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똑바로 썼어야지 5번 저는요 아무리 그래도 쓴이 남편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그래 남편이 동의를 했다지만 지금 쓴이 말대로 정말 흔쾌히 했겠습니까? 형수님이랑 쓴이가 하지 말자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 거겠죠 내 말이 틀렸어요? 7번 그래 알았어 지금 이 남편이 장모님 무시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 아뇨 해!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요? 이혼해버려! 아마 처음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5년 전부터 제사를 안 지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장인어른 제사에 대한 차례나 이런 거 한 2년치를 한 거야 그래서 쓴이도 아마 시부부님 제사를 한 2년 정도 지내고 그 뒤 5년 동안 안 지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7년 동안 지내온 겁니다 그렇죠? 말 똑바로 했어야지 자기가 설명을 안 해놓고 사람들이 성질내니까 추가해서 버럭하는 거 이거 어지럽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나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음